우리 카드의 높이는 달라지겠는데요? 그렇습니다. 강한 서브입니다. 서브 득점! 역전! 나경북의 서브가 굉장히 좋아졌어요. 지금도 굉장히 각을 확실하게 이뤄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서브가 지난 3일에 단 12개의 서브 득점이었는데 오늘은 벌써 2개씩 서브 득점이에요. 자, 이번에는 서브 좋았습니다. 이번에는 서브 득점! 서브 득점이에요. 서브로 한 3득점! 나경북! 김강련 선수가 너무 정확하게 김영진 선수에게 보내야 된다는 생각은 어우, 버려도 돼요. 일단 강한 서브는 바운드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나경북 선수가 서브 300점, 슝,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